인간의 성과 악 두 개의 인격을 다룬 코미디 연극 술과 눈물과 지킬앤하이드가 다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연극은 희극의 명장 미타니코키의 작품으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원작삼아 지난해 초연됐습니다. 인간의 성과 악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신약 개발에 실패한 지킬 박사가 다가올 연구 발표회에서 자신의 분리된 악한 인격 하이드를 연기할 무명 배우를 고용합니다. 무명 배우로 고용당한 빅터와 지킬 박사가 리허설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약혼녀 이브가 등장해 예기치 못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웃음을 선사합니다. 코미디 연극 술과 눈물과 지킬앤하이드는 2015년 초연 당시 인터파크 연극 부문 예매율 1위, 3개월 동안 관객 2만 5천 명을 동원한 바 있습니다. 연극은 오는 7월 31일까지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계속됩니다.